한글자막 기상캐스트 갑니다. 시미로. 드디어. 투어! 추정! 시키는 거야? 아, 안녕하세요. 저예요, 저. 치미로의 추억이 서울에서 시작되어서 이제 오늘 후쿠오카를 기점으로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아 왔습니다! 후쿠오카체! 나의 마음으로 돌아다녀 너너뜨려 너너뜨려 가현 어질어질 술에 취해 그냥 그냥 돌아가네 어 다라라 어 다라라 어 다라라 약간 진짜 신입밴드의 느낌으로 직접 인스타까지 하고 신입이라고 조개를 했어요 굉장히 새롭습니다 너무 신입 우리는 이제 굳이 맛있어 신당 세뇌를 다 모으다구요 아이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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